일단은 3200포인트를 또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그 3200포인트 돌파 후에 3일간 지속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자로 지금 하루. 하루가 안 됐죠. 종가 기준 3198이니까 오늘이죠. 오늘자로 하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종가가 지켜졌을 때 하루입니다. 왜냐하면 3200포인트를 3일 이상 머무르지 못하면 시장이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세번이라고 하듯이 시장도 3번 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기점에 서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세가 자꾸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간 매도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매수세가 외국인 쪽에서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마찬가지겠는데 시장은 가는데 시장이 왜 이렇게 못 가냐 이렇게 했을 때 숄티지 반도체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못 가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주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외국인이 언제 돌아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지금 오늘의 포인트를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못 가서 시장 자체가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고 3,200포인트 3일 연속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코스피 향방도 결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세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삼성전자를 전문가님? 그런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추정치거든요. 잠정추정치이긴 한데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보게 되면 외국인이 좀 사고 있습니다. 수량적으로 보게 됐을 때도 좀 사고 있는데 지금 기관 쪽에서 오늘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잠정추정치라서 언제든지 수치가 바뀔 수는 있지만 10만 8천 주 정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15일에 샀던 물량이 좀 있는데 오늘 만약에 50만 주 정도 사준다고 하면 시장 터널 라운드. 만약에 50만 주 못 사준다고 하면 아직은 관망적인 관점에서 수급을 보고도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10만 주 정도 사드리고 있는데 50만 주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키워드를 정리하셨고요. 자 이어서 업종 키워드로 가볼게요. 오늘은 어떤 업종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정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쇼티지 현상 때문에 다시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장은 충분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시장 자체가 워낙 반도체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핵심 단어는 언택될 것 같은데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으려면 결국은 다 반도체 장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화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제 자량용 반도체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떤 제품을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돌림 이후에 재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볼 때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눌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화끈하게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차량용 반도체 종목들이 아직도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해성DS 같은 경우도 6.44% 정도 상승을 했고 어부부 반도체 상한가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코리아 서키트 등에 대한 종목들이 좀 가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우리가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